황사원 후보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를 떼놓을 수 있겠습니까? 무엇보다도 강북부에 출마한 시위원 부영호 당신을 재배해 보내자는 욕심이오. 그것을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폭력도 도둑도 못할 것 없는 김주여라. 꽃같은 아이에 죽어 떠오른 숲식에 아무도 겁먹지 않았다. 관제 조직이 없어도 정치하고 선거에 나설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우리 후보들이 보여주는 저는 이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육사 지방선거 통합진보당 강북부 전 지역구 출마 심야 기자회견 직장인 생활인이 하는 정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국정원 심판을 이야기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퇴임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초포를 밝혀오고 직장인이자 생활인들이 통합진보당 후보로 이 죄가 되고 짐이 되고 있는 이 정치를 혁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 직장인 후보들이 나섰습니다. 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됩시다. 오늘은 제가 나가지만 내일은 여러분이 나가십시오. 우리의 정치는 무엇을 했습니까?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서민들의 처지가 다 이루어집니다. 돈 없이 그간 기득권 정치가 만들어 박아놓은 조직을 거부하고도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강북부 통합진보당 후보들 10명이 출마했습니다. 각 지역구에 시의원 후보, 구의원 후보, 구청장 후보 다 있습니다. 꼭 지켜봐 주십시오. 열심히 뛰겠습니다. 책임자를 처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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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벌하라!